그렇다고 하면은 UIC에서는 어떠한 전공들이 있고 또 어느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메이저를 얘기하기 전에 연세대는 좀 독특합니다. 일단 리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가 있고 송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비전이 먼저 있는데 언더우드 리비전이 있고 하스라는 리비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ISE라는 리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UD 그리고 하스 그리고 ISE입니다. UD 언더우드 리비전이고 그 다음에 하스는 Humanity Arts and Social Science 즉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이 통합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리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통합과학공학 이와 같은 ISE 융합과학공학 이 디비전 즉 디비전은 학과보다는 크고 즉 메이저보다는 좀 넓고 그리고 칼리지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칼리지와 메이저 사이에 있는 것이 디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더우드 리비전 UD에 들어있는 메이저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면 일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흔히 Humanity and Social Science 즉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문학과 문화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국제학 그리고 정치외교학 네 개의 이와 같은 메이저 전공이 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처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에 해당하는 이제 그와 같은 전형이 있는데 일부 이 부분 것은 내처럴 사이언스이면서 엔지니어링이랑도 공학이랑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전공이 LS비트입니다.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바로 생명과학과 그리고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과학은 순수학문으로 분류되어진데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거는 엔지니어링 공학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역시 융합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다른 Human and Social Science 분야랑은 구별되게 내처럴 사이언스로서 LSBT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LSBT가 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캠퍼스 부분 것은 1학년 프레시먼 콜스 1학년은 송도 이나나셔널 캠퍼스 송도 캠퍼스에서 하고 그리고 2, 3, 4학년 세계학년은 신촌 인 서울 서울에 있는 신촌 캠퍼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디비스는 프레시먼 1년은 어디에서 송도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나머지 3년 sophomore, junior, senior 이 과정은 어디에서 서울 캠퍼스 즉 신촌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더우드 디비스는 즉 유디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입학하기도 조금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반면에 여기보다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한 그와 같은 전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하스입니다. 휴매너티, art and social science. 그런데 이 하스 이와 같은 디비스에 있는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 메이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메이저들은 4년 내내 송도 캠퍼스에서 일반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apply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스 계열에서는 즉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그와 같은 전공이 있느냐. Asian Studies 바로 아시아학부가 있고 그리고 Information and Interact Design, IID 이 메이저가 있고 그리고 Creative Technology and Management 창의 기술과 경영. 그래서 흔히 CTM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디자인 경영, CDM이 있습니다. 그 외에 Just and Civil Leadership, JCL이 있고 그 다음에 QRM이 있습니다.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흔히 양적 위험관리다. 일종의 계량 경영학 이와 가깝고 그리고 또 Applied Math, 응용 수학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계량 위험관리, Risk Management는 전형적인 경영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과학, 기술 그리고 정책학,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국제협력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메이저 전공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스에서는 원하는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와 같은 디비슨이 바이오스입니다. 즉 융합과학공학부입니다. 융합과학공학부는 세 개의 그와 같은 전형이 있습니다. 세 개의 전형은 바로 바이오컨벌전스 즉 바이오융합과 그리고 에너지, 엠바르멘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바로 에너지와 환경과학공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노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nse 바로 나노과학공학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i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형적인 엔지니어링 섹션입니다. 그래서 공학부인데 융합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한 공학부다.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기가 특히 바이오 쪽에 최근 관심이 많고 한국에서 특히 korean quarantine 한국의 방역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 쪽 인기가 좋은데 언더우드의 lsbt도 역시 생명과학공학이고 ise의 바이오컨벌전스도 바이오융합도 역시 바이오를 기반으로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은 치는 학부들이 바로 human and social science 부분에 그와 같은 메이저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들이 그와 연결해 가지고서 lsbt가 있고 바이오컨벌전스는 엔지니어링 섹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엔지니어링 관련해 가지고 또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해 가지고서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것은 바이오컨벌전스고 라이프사이언스에 가까운 것은 lsbt다. 그래서 lsbt랑 바이오컨벌전스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소속 자체가 lsbt는 언더우드에 들어가 있고 바이오컨벌전스는 ised에 들어가 있다. 이 점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uic의 ud 하스 ise의 각각의 메이저 전공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입학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디비션을 내가 뭘로 할 것인지 즉 언더우드 디비션으로 할 것인지 ud로 할 것인지 하스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ised로 할 것인지 반드시 디비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의깊게 디비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언더우드다. 나는 하스다. 나는 ised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ud의 각각의 전공들 하스의 전공들 ise의 전공은 언제 결정되느냐 그 부분 것은 1학년 말에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학할 때는 어디를 디비션까지를 정하고 그리고 메이저는 언제 정한다? 학기 말에 정한다. 처음에 그래서 이 디비션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메이저를 잘 보고서 내가 어떤 메이저를 할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디비션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디비션에는 세 가지 디비션 언더우드 디비션 그리고 하스 디비션 ise 디비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UIC 외국인 전형에 대한 전형 분석 사이미 대표 샘 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